저희 할머니 마지막에 한 번 더 해보시라고 그렇게 해서 됐어요. 아 그 아파트가 되신 거예요? 이번 질문은 선생님이 이제 60일 되셨잖아요. 그래도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손님을 그래도 보셨을 것 같은데 받았던 손님들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손님이 혹시 있을까요? 제일 기억에 남는 손님은 청약이라고 하죠. 아파트 분량 그거를 넣어서 계속 떨어지셨는데 이번에 이제 지치셨어요. 지칠 때로. 그리고 이제 포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 통장을 깨려고 그냥 이거를 깨서 다른 거를 뭘 해도 되겠는지 잘 되겠는지 이거를 물어보셨는데 저희 할머니 마지막에 한 번 더 해보시라고 그렇게 해서 그냥 자신 있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자신 있게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했는데 됐어요. 아 그 아파트가 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왜 그런 뭐지? 피에 얹어서 하는? 그쵸. 그거를 이제 목적을 했는데 계속 떨어지다가 이제 포기를 하려고 했는데 뭔가 모르는 자신감을 그냥 제가 미루고 싶었죠. 근데 그때는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것도 없었어요. 될 줄 알아. 그래서 2천만 원 버셨다고 고기 사주셨어요. 아 고기 사셨어요? 소고기 사주셨나요? 네. 아 소고기를 같이 드셨나요? 그러면 선생님은 이렇게 좀 기억이 나는 손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첫 손님도 기억나세요? 그쵸. 그쵸. 다시 다시 한번 이 손님들 다시 만나고 나서 첫 손님. 제 첫 번째 손님이 신내림 구설 하기 전에 어떻게 뭐 지인을 통해서 굳이 신내림 아직 안 받았다는데 본다고 하셔가지고 오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관제 실수로 재판을 받아야 되는 그분이셨는데 첫 손님이니까 저도 완전 온 노력을 다 했죠. 그쵸. 이게 영이나 신적인 것보다도 인간적인 도움도 주려고 많이 했는데 다행히 뭐 잘 틀려서 지금도 가끔 연락하고요. 아 진짜요? 첫 손님. 그럼 첫 손님들 아직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도 많이 어리숙했던. 네. 그때는 이런 제자로서 도움보다는 그 당시에는 그냥 인간으로서 도움보다는 도움을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여기 뭐 이렇게 점사를 보고 그런 걸로는 도움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지금 은스님의 점사는 이제 많이 변경되셨나요? 지금? 점사를 보는 그 순간에는 그냥 하고 나서 후회가 된다거나 불안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아 손님의 말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군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